시작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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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어오시나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들어오시는거에요? 짝짝짝하고 시작하면 됩니까? 당당님하고 오늘 둘이 하는겁니까? 특별 서비스로 준비한 강의인데 보너스가 있네요 보너스가 세미나를 하거나 보너스측 축하 시칭 하는거죠 세미나를 먼저 해야죠 세미나를 먼저 해야입니다 아 목소리가 들리나요? 들리고 있는거죠? 듣는샘이 아무도 없어서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녹화에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 안하고 녹화하면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누가 들어오나요? 아까 누가 들어온다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22기 박태준 선임자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준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4월 18일이고요 오늘 SNS 마케팅 A to Z 넘버 2입니다 넘버 2 넘버 2는 뭔가 지난번 1과는 좀 다르다는 거겠죠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지난번에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건데 오셔야지 듣는거죠 알겠습니다 혼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SNS 뭐 좀 설명하겠지만 SNS는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바인 비메오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트위터 텀블러 왓츠앱 이런거 모두 다 SNS입니다 네 오늘 강의 목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SNS를 하려는건 똑같은 목표가 있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SNS는 알릴 수 있는 좋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기에 되게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치적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컨설팅이 뭔지를 알리고 그걸 듣고 나서 관심있는 분들이 멘티기업으로 확보가 되면 되는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정치적 컨설턴트로서 돈을 버는 방법을 SNS를 활용해서 하자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네 자 진행할게요 예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거고요 SNS 마케팅 성공 사례를 좀 분석까지는 아니고 살펴볼거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프로세스와 플랫폼별 분석을 좀 해보고 실무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좀 다르다고 다 뭐가 다르지 않냐 일단 SNS란 무엇인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국어사전에 나와있는거죠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만 구축해지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따라서 저희는 특정 관심 정치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잖아요 그죠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활동을 공유하는 SNS를 만들면 돼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면 됩니다 왜 SNS냐 소셜 사회적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계망 서비스 서비스죠 온라인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들이 SNS냐 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는 블로그 포스트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모바일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죠 포스트 그리고 카페 밴드라고 하는게 있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가 모바일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에 라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아프리카티비죠 이런 모든 것이 SNS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프리카티비를 통해서 정책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관심 갖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예 일종의 제 이것도 일종의 제 마케팅이에요 그죠 저희는 여기 나와있는 블로그 포스트 카페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폴라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를 통해서 정보를 알리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네 마케팅이 무엇인가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죠 마켓이 뭡니까 마켓 마켓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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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죠 마케팅은 마켓을 만드는 거죠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책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장을 어떻게 만드냐 에센스를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고 이거 다 마케팅이죠 네 제가 바로 강의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에 뭐 신문사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 신문사를 통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서울지휘에서 할 일이긴 한데 신문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에센스는 개인의 서비스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관계 신문사들은 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독자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사업을 알리고 우리의 과제를 알리고 컨설팅을 하고 모집하고 하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이오 마케팅을 하는거죠 제이오 마케팅 제이오도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를 에센스를 활용하면 다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은 잘 모르셔도 하고는 계세요 그죠 명함을 뿌리고 계시고 업체분들 만나고 계시고 또 교육도 하고 계시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다 마케팅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성공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페이스북이 최고의 SNS예요 우리 같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하기에는 최고의 SNS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국 민속촌 아시죠 민속촌 민속촌 가보셨나요 최근에 사실 제가 어릴때는 민속촌에 놀러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가죠 민속촌 안가고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를 갔죠 에버랜드 한동안은 제가 민속촌이 에버랜드로 탈박함한 줄 알았어요 용인은 둘 다 있으니까 근데 사실 좀 다르잖아요 다른 곳이잖아요 한동안 한국 민속촌은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촬영장 같은 곳이었죠 근데 이 한국 민속촌이 좀 더 사람들 알려주고 싶어서 페이스북에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페이스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할 당시에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미지에 보면 2015년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미 2년 전에 좋아요 구독자 구독자 수가 24만명 24만명이 한국 민속촌의 소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면 한국 민속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다 받아보는 겁니다 자기 타임라인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혹시 최근에 민속촌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민속촌에 가면요 사또나 구니오 거지 기생 같은 분장하신 아르바이트생들이 막 민속촌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자기네 페이스북에 올려줘요 보세요 자기 사진이 올라와요 자기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와서 23만명이 봐요 방송 산거 같잖아요 방송을 탄거 같은 기분이 들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내 사진이 나왔는지 보고되고 그 사진을 잘 찍혔다면 자기 쪽 타임라인에 가져가겠죠 그러면 내 친구가 민속촌에 가서 찍은 사진이 또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보여집니다 그죠 전달이 되는거죠 전달 복제가 돼서 전달이 되는거죠 그러다보면 민속촌에서 이때 한 것처럼 사각 드라마 축제라는 축제 같은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축제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24만명이 알게 되는거죠 24만명이 발음문하는 그 미디어가 있는거죠 미디어 미디어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한 번에 글을 올리면 24만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있는 미디어를 갖게 되는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 페이스북은요 개인은 친구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숫자가 5천명의 최대입니다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 잠깐 보여주면 요게 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제 사진이 나오죠 예 방송에 나오는 사진과 다릅니다 왜냐면 요거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일부러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돈 내고 찍어서 이렇게 올린거죠 올려서 바탕화면에다가 제 명함을 올려놔요 명함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다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정치상 컨설턴트도 합니다 라고 써놨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걸 제가 왜 보리려고 하냐면 제 친구의 수가 얼마입니까 4900 4978 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글을 올리면 그는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가 5000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구를 못 받았더니 친구는 못했지만 제가 올리는 글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팔로우를 신청하죠 팔로우를 그게 78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보세요 친구가 4900명 거기 4900 그러니까 5000명이나 치고 제 글을 받아보는 팔로우가 780명 그러면 5800명 정도가 제 글을 받아보는 거죠 그죠 제가 여기다가 저기 뭐 이런거죠 새로운 정책과제가 나왔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보십시오 라고 올리게 되면 동시에 5000명이 보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얘기하지만 5000명이 동시에 받아볼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SNS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의 힘이에요 그래서 한국민속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24만명의 패널을 확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요즘 사실 정치자금 받는 분들이 다양해졌잖아요 대학생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서 관심있어 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자금을 받고 싶어서 관심있어 하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네 회사가 자금을 받도록 하고 싶어서 관심있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세계 억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중에 내 친구를 5000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한번 글을 올려서 5천명이 볼 수 있는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서 그분들의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거죠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죠 무상으로 하는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걸 제가 올리는거에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쭉 올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있겠죠 공짠데 그러면 자기네가 공유도 할 수 있을거고 신청도 할 수 있는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걸 보고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누군가 또 다하고 연락을 하겠죠 그런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알리는거죠 알리는거를 잘했던 곳이 한국민속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사례를 보내 왔구요 다음사업은 뭘까요 예 유튜브입니다 여기 유튜브 화면이구요 딱 보지 마시죠 볼버트럭이에요 예 볼버트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사업 글로벌 페이지구요 한국페이지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볼버트럭이 나무를 싣고 가는 모습 볼버트럭 운전하는 기어의 모습 트럭으로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모습 같은거 쭉 올려놨어요 그죠 이런거 왜 올려놨습니까 이 트럭에 가는데 짐을 많이 실었는데 안 흔들려요 차가 별로 안 흔들려요 약간 재미있는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영상 올렸더니 몇 명이 봤을까요 이 영상을 8300만번이 조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볼버트럭에 관심이 없지만 이 영상을 보므로써 볼버트럭을 알게 되는거죠 그죠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SNS 중에 최고예요 동영상을 활용한 SNS에는 유튜브 비메오 뭐 이런것도 있습니다 영상은 사진보다 메시지가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에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요 최근에 라이브 기능도 추가되서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 하고 있지만 이 세미나가 이 세미나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죠 올라가나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지만 없는 다른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기로 네 그 보고 얼마전에 제가 협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봤다는 거에요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박태준 의원님을 보고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랑 협약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단지 방송을 했을 뿐인데 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방송에서 올려놨을 뿐인데 그걸 누군가를 보고 아 나는 이 상황한테 컨설팅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먹을 수 있다는 거가 SNS의 힘이죠 그죠 또 다른 사례 볼까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이번에는요 위챗이라는 메신저 사례입니다 위챗이라고 아십니까 위챗 위챗은 중국인들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네덜란드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고객과의 고객과의 응대를 24시간 응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의 응대는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이메일도 하고 있지만 이메일도 근무시간에만 답을 하죠 근데 메신저를 운영하는 거죠 메신저를 운영해서 24시간 내내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 왜냐면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급할때는 밤이고 낮이고 없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했구요 그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인들 많이 쓰는 그 위챗이라는 서비스 그 메신저에다가 네덜란드 항공사에 공식 채널을 공식 계정을 오픈한 거죠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계속 문의를 한 겁니다 계속 문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됐죠 예 그러면서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코테라도 메신저 서비스 운영합니다 카카오톡에 아이디가 있어요 코테라라고 치면 24시간 응대를 해줍니다 단 실시간은 아니구요 조금 늦긴 한데 응대해줘요 예 옆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친구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밤에 질문하시면 답이 빨리 빨리 올 거예요 누가 담았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음 사례는요 자꾸 외국사례만 얘기하니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국내사례 갖고 왔습니다 네 국내사례 뭘까요? 네 허니버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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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그 다비치라고 있죠 가수 다비치 가수 다비치 강민경 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트위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편의점을 다섯군데 돌았고 마트를 두군데 돌았는데 허니버터칩 널 찾을 수가 없구나 나는 환상 속에 과자 있냐 라고 올렸던거죠 올렸더니 이 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허니버터칩이 대박 유명해졌죠 근데 여기서는 뭘 아셔야 하냐면 팔로우 강민경은 아무래도 친구가 많았겠죠 트위터 친구가 예 그니까 이제 트위터 친구가 그니까 SNS 친구가 한 명의 사람이 뭐를 하면 한 명이 보는거고 열 명의 사람이 가면 열 명이 보는거고 저처럼 오천명이 가까운 되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오천명이 보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중요한건 SNS 마케팅을 잘하려면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친구가 내가 친구를 많이 만들던가 아니면 친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글을 올려달라고 하나 공유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나중에 이제 저희같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허니버터칩 쪽에서 강민경한테 뭔가를 줬을거다 하다못해 과자를 몇개 줬겠죠 그 대가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는 마케팅 사례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인스타그램도 얘기할건데 인스타그램 가서 보면 연예인들이나 레이싱 모델 같은 모델들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제품들 화장품이나 뭐 이런거 들고 산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뭡니까 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협찬해주고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거죠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습니까? 블로거 블로거도 있죠 블로거도 맛집 블로거 이런 사람들 아시죠? 사실 최근에 말이 좀 많기도 했었지만 블로거도 어디가서 맛집 리뷰를 써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맛집에서는 음식값을 안 받아요 음식값을 안 받기도 하고 친구 수가 많은 블로거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거들한테는 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셨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가 맛집 블로거 출신이에요 예 제가 파워블로거여서 한동안 맛집을 다 다니면서 먹었어요 음식값 안 냈어요 음식값 안 내고 왜냐면 제 홍보를 해주려면 먹어봐야지 알잖아요 먹어보고 맛있어야 알려줄 수 있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가 컨설팅하는 멘티기업 중에서 멘티기업 중에서 멘티기업 대표님들이 SNS 한다고 하면 그분들 인터뷰를 갖다가 올리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신 업체에 대표님들이 짧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하나 찍는거죠 한국기술개발협회와 컨설팅을 받아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는데 한 1년간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정말 점점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서 영상이 올라갔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걸 만약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구나 진짜 컨설팅이 되는구나 얘네랑 같이 하면 뭔가 진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당당님 오셨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일라하는 방송에도 기업 대표님들을 초대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아직 자금을 못 받았어요 성공 사례가 없어서 아직 초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신사 통관 업체가 두군데 있어서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모셔가지고 식사 대답하고 인터뷰 따려고요 그래서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친구분들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야 그거 진짜 받은거 맞어 라고 해줘요 왜냐면 우리 회사 컨설팅 받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잘된거 맞어 라고 생각하면서 알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그 허니버터식 살리를 냈던 얘기 이긴한건 뭐냐면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이제 파워 SNS를 하는 그러니까 SNS에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 라고 하는데 영향력이 높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아요 트위터도 팔로워가 많아요 블로그에는 이웃이 많아요 방문자 수가 높아요 카페는 가입자가 많아야겠죠 어쨌든 숫자가 많은데가 최고의 힘이 좋습니다 숫자가 많아야지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거니깐요 그래서 SNS 마케팅 성공 사례로 허니버터식 사례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이케아도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이미지는 이케아 페이스북 페이지 대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케아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쪼룸 사진을 올려주는 거에요 이벤트를 하신 건데 소비자가 이케아를 갔다가 내가 사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사고 싶은 가구가 있으면 사진을 딱 찍어서 자기 쪽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태그를 거는거죠 태그를 거면 검색이 되잖아요 태그를 거면 선착순으로 실제 제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대요 좋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사진을 사진 찍고 내 이름을 태그를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뽑아서 아 네 아 언제 온돌님이 오셨네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안에 거의 끝나갑니다 안에 이런 페이스북 이벤트를 했던 거죠 근데 협회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이벤틱성 사업들이 꽤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저기 R&D 역량 무상진단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거 여러가지 같은게 있잖아요 예 여러가지 그런 그 사업들을 본인들 SNS에 올리다보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죠 제가 최근에 많이 못 올렸는데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기업 R&D 지도사 과정 모집 공고문을 많이 올립니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 그걸 보고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입하신 분들 저 교육을 들으신 분들 꽤 되시죠 그것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친구를 페이스북 친구를 만약에 저희 그 전문위원들이 다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씩만 돼갖고 예를 들어 500명에 1000명씩만 있으면 얼마냐고 50만명이에요 50만명 50만명한테 동시에 뿌릴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마케팅을 못하겠습니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에센스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 협회장님도 제 강의를 듣고 이거저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테라는 어떤 에센스를 활용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제일 첫번째 뭡니까 우리 명함 맨 밑에 뭐가 있죠 정신미 카페 주소가 있죠 카페도 에센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신미 정치적 실물도움이나 카페 이게 이제 코테라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센스 서비스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이죠 잠깐 볼까요 잠깐 볼게요 여기죠 정신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우수강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네요 그죠 저희 카페잖아요 그죠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카페고요 와 9년을 운영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회원수가 16,000명 16,639명 이게 뭡니까 저희가 글을 올리면 17,000명 정도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건데 실제로 방문자 수가 오늘 오늘 172명 170명 정도가 카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글들을 봤겠죠 그죠 제 사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다 이벤트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각자의 그 에센스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이벤트 무상한 정책 이런 거 왜냐하면 에센스 사용자들은 공짜를 줘요 공짜 그래서 무상 특허 이전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거를 이미지 갖다가 잘 올려요 무상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고 다 물어봐요 이런 뭐 컨설팅 지원 사업 중국 입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십시오 라고 하고 이런 것들 올리기가 되게 많아요 소스가 되게 많아요 자격 시험 과정 이런 것들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다 올리시고 자기 주변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걸 공유해 가고 공유를 하면 공유를 한 걸 그 친구분의 친구들이 보고 또 연락하죠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상품권을 주잖아요 상품권 예 교육 수료했을 때 상품권 받았죠 상품권 상품권을 이용해 가지고 뿌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페 회원 모집 정회원만 모집해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죠 네 요건 뭡니까 요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NS 서비스 SNS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꼭 꼭 해야 하는 SNS가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당연히 코테라 우리 한국기술기업 협회도 페이스북 운영합니다 어떤 걸 할까요 볼까요 볼까요 코테라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페이스북에 먼저 들어가서 제가 좋아요를 눌러놨거든요 좋아요를 눌러놨더니 사단법의 한국기술개발표라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저기 들어 볼게요 이게 타이밍이 아니죠 제가 좋아요를 누른 친구들의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거기에 있는 올라오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여기 보면 쭉 있죠 그죠 전화번호도 있고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전화를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카페로 전화 오죠 요거 보고 전화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2925명이 봤네요 그죠 뭐가 어떤거를 아 예 뭐 교육과정도 카페에 있던거 다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벤트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광고라고 있어요 우리 코테라가 한국기술개발표 수강료 50% 할인 쿠폰 대박 지금 교육 신청하고 컨설턴트 되세요 네 기업아렌지조사 교육과정이죠 예 이렇게 이벤트 올리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공유를 이거를 2900명이 봤습니다 아까 저희 정시민 카페가 오늘 방문자 수가 172명이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광고를 했더니 2900명이 봤어요 예 그분들이 봤다는걸 신청했다는건 아니에요 그죠 이중에 10분의1만 봐도 100분의1이 신청해도 100분의1이 신청하면 29명이잖아요 그죠 29명은 한달 교육과정 끝나는거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신청은 안했나봐요 그렇게 많이 신청하면 많이 보이다보면 돼요 그랬더니 댓글이 뭐였죠 안철수 이런게 이런게 왜 달리냐고 이런게 달리냐고 이런게 달리냐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아요 한사람이 이런사람이 지금 이런사람이 좋아한거죠 박상문 이한복 역시 성주기님 조용진님 정승희님 이런 분들이 관심을 표현한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보내시면 되는데 요즘 선거처리여서 그래요 교육강의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6만명한테 가네요 6만명 6만명한테 보내줬는데 돈 내고 한거에요 협회가 협회가 여러분한테 일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거죠 저희 이런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죠 교육청 추천하면 선거처리여서 널마한테 청소기 주신다고 청소기 아까 제가 사례를 보여줬던 한국민속촌 한번 볼까요 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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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24만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이게 아마 페이지는 저희 친구수가 안나와 운영자한테만 나 운영자한테만 이게 나오네요 그래도 37만 37만 5천명이 봤네요 그죠 37만 5천명이 민속촌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우리 호텔하는 몇매 볼까요 한국기술개발표 네 좋아요가 206개 예 아직 많지 않네요 우리 홍보 열심히 해제합니다 bj 공주님 bj 공주님이 다녀가셨군요 네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점점 커질거에요 왜냐하면 카페는 9년 됐는데 페이스북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것들 보시면요 공유를 해주세요 다들 본인들 타이밍에다가 이런거죠 기업 기업 r&d 지도사 자격 을 획득 하 세요 이런 글을 포함해서 올려버리면 딱 어떻게 되냐면 제 페이지를 가볼게요 제꺼 박태준 페이지를 가보면 아까 제꺼다 이게 아니구나 타임라인에 가는거에요 홈 홈 홈 홈 제 친구가 올린 글이 먼저 올라오는거에요 밀렸어요 아 제가 아는 넷신모델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SNS에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콧붙기가 먹겠다 그래요. 사주고 싶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SNS에서 뭐 있냐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사실 지금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보셨지만 페이스북에 최근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릴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글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사진만 갖고 할 수 있는 SNS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사진만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인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셔도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주로 모바일로 하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보이려고 컴퓨터에 넣은 거고요. 코테라가 해요. 코테라로 검색을 해보면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그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코테라 8520이 뭐죠 8520? 8520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85년생이 85년생이 아닌 거 같고 전화번호인가 전화번호인가 모르겠다 여기를 보면 게시물이 그동안 100개나 올라갔어요. 108개 그리고 팔로워 글을 읽는 사람들이 팔로워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이 1754명 코테라가 친구 신청을 한 사람이 5275명 이제 SNS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내가 먼저 친구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크게 문제없는 한 친구를 받아줘요. 열심히 친구 신청하다보면 친구가 늘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프로필에다가 정치세금, 정보출영금, 융자지원금, 창업자금, RNN자금, 구글레이버에서 검색된 정치세금은 정보시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넣어놨네요. 그죠? 클릭하면 저희 정신물 카페 넘어가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여기를 보시면 사진만 올리면 되는게 인스타그램이라서 저희가 교육받던 사진들 네 교육받던 사진들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그죠? 협회장님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과제사진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양성교육 이런 것들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올리는 거죠. 여기 김민성 여기 김민성 혹시 내 사진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올리면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교육받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교육받는 컨설틱 하는 것도 올리면 좋겠네요. 근데 그럼 올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제 것도 볼까요? 제 인스타그램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재산이 또 나오죠? 제 아까 글 있잖아요. 저는 돈 벌어주는 박태준입니다. 네. 기업들이 정보자금을 지켜되고 뭐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사진 같은 거 기사가 상당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로워가 2,000명 2,100명 팔로우가 6,000 7,000명 가까이 되죠. 그죠? 게시물이 한 700개 정도 올렸어요. 그죠? SNS는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꾸준히만 하시면 친구가 늘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네덜란드 항공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고객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테라도 메신저를 운영합니다. 아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카톡이 안 깔려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코테라라고 친구를 검색하면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코테라 카톡 메신저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로 질문을 보내면 저희 쪽 SNS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답장 못하는 것들은 다른 분들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테라가 이런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카톡이죠. 카톡. 이거 무슨 카톡이죠? 이거 제가 어제 글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전문위원들끼리의 단톡방이에요. 단톡방. 앞에서 했던 카페나 이런 회습도 그룹이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룹이 있으면 무슨 무슨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들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 방법이죠. 최근에 카카오톡에는 오픈채팅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해 볼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이 많아요. 단톡방이 그런데 들어가셔서 얘기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빅머리님의 대머리가 보이네요. 그죠? 코테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코테라에서 하는 방송된 것 이런 것들을 몽땅 모아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뭔가 코테라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검색하면 여기 영상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죠? 지금도 방송 중이네요. 뭔가 그죠? 방송하고 있죠. 방송하고 있고 그동안 했던 세미나들 세미나들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미나 못뜨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다시 보게 하셔도 돼요. 어제 방송했던 우리 저기 저기 이거래 전문위원님의 방송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제가 한 것도 있죠. 제가 한 거는 조회수가 뭐 많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예쁜 여자분이 나오는 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고 열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송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금융 추진방향 세미나 아니네요. 이런 것도 올라와 있죠. 예. 비제공주님 것도 올라와 있고요. 다 올라와 있네요. 봐봐요. 이거 봐요. 일단 이게 남자꺼에 비해서 조회수가 훨씬 높아. 왜냐면 이거는 SNS를 주로 쓰는 사람이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올리는 것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하는 거지만 카카오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거죠. 거기서도 할 수 있죠. 네이버 카페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정책자금을 검색해 볼게요. 정책자금 정책자금으로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 블로그 포스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쭉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정책자금 사업에 이건 저희가 올린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올린 거죠.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책자금 받고 싶어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런 글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죠. 사업의 미래의 가능성은 확실하다면 정책자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CEO라면 정책자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쭉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쭉 읽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연락하라고 하겠죠. 코어 CNC라는 곳에 올렸나봐요. 코어 CNC라는 곳에서 컨설팅 회사가겠죠. 이런거 해줍니다. 올린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분들이 블록으로 운영한다면 창업지원분 믿고 믿고 지원받은 정책금 지원받기 창업지원센터 정책금 마련방법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연락을 하겠죠. 그죠. 유의한 제도는 읽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이거 블록이고요. 카페도 있어요. 카페 카페 카페는 뭔지 아시죠? 카페 정신미 카페는 다음에 있는거고 카카오에 있는거고 여기는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가 회원이 많으니까 정책자금을 검색해볼까요? 정신자금 뭐 중소기업 정책금이란건 검색이 꽤 많은거 같아요. 검색했던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어떤 카페 카페로 볼게요. 전체보다 카페로 보면 정치세금 관련된 카페가 있네요. 사업객설 제한설 이런거 써주는데 제한설 써주는 회사 여기는 정부정치세금상담센터 왠지 왠지 정부기관 같죠? 아닐거에요. 볼까요? 우리같은 곳이에요. 우리같은 곳 여러분들도 블록을 하셔도 되고 카페를 운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거 해줍니다. 라는거 올려놓은거죠. 그죠? 제가 네이버 블록을 네이버 카페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이버를 검색하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PC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여기 보면 회원수가 108명 아니야 회원은 908명 자주오는 사람이 108명 네 봅시다. 여기 카페에 보면 쭉 있잖아요. 여기를 카페 랭킹으로 보자고요. 카페 멤버스가 많은 쪽으로 봅시다. 한국 온라인 창업박람회 정치자금 이런거가 6만6천명이나 있네요. 회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와 비즈니스 멘토 여기는 2만5천명 정신물 카페보다 회원이 많네요. 그죠? 여기를 보니깐 정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요. 그죠? 창업하거나 영업하거나 사업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카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페를 가입을 할 수 있죠? 가입하는데 문제없어요. 회원작용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 회원가입을 합니다. 카페 회원 가입해서 네이버 아이디어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가입해서 가입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정보자금 컨설팅 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표의 박재준입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거죠? 가입소개가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코너거든요. 여기 보면 창업 마켓에서 전문가 등록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카페가 좋은게 뭐냐면 회원들 아이디를 클릭하면 쪽지를 보낼 수 있어요. 블로그로 보기를 해서 하고 카페 회원끼리 쪽지를 보낼 수 있죠. 그러면 블로그로 가가지고 이 사람 무슨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인가봐요 심지어 자기가 전화번호를 올려놨어요. 여기 여기 이 사람 상담하면 되겠네요. 쪽지 기능이 쪽지 기능이 거기다가 뭐 제가 로그인 안 했으니까 한국기술개발표의 박태준입니다. 혹시 정보자금 필요하십니까 라고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그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쭉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밴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카페 같은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정책자금. 만약에 제가 정책자금이 아니라 창업자금 전문적으로 하겠다. 자, 창업자금 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밴드명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1인 창조기업 매거진, 컨설팅 정보 제공. 여기는 지금 59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들어와 있는 590명이 1인 창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명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 여기는 소상공인들 680명 있네요. 그죠? 중진공 경남본부 청년쌍업창업센터. 여기는? 중진공 직원들 78명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비 대표님. 여기 들어가서 컨택할 수 있어요. 정책자금 연구회가 있네요. 이런 데 가면 좋겠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님이네. 900명인데, 여기 가입해 볼래요. 가입 한번 해볼까요? 밴드는 가입 신청에 발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컨설팅 정보 과정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런 것도 하네요. 7년이 넘은 기업인데, 재무상태 좋은 회사가 있어요. 시장생계 만기 가서 자금 해달라, 어떤 자금으로 좋을까요? 물어보네요. 그죠? 이런데 회원 가입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저 우리 코테라 얘기하면 쫓겨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밴드를 만들어 갖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찾으셔도 돼요. 밴드만 하나 만들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 아카데미, 교육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이런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밴드도 할 수 있죠. 밴드와 같은 거를 카페에서도 할 수 있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창업자금. 아니면 기업부서 연구소 해볼까요? 기업부서 연구소 쉽잖아요. 그죠? 기업부서 연구소 검색해 볼게요. 설립, 카페, 인증대금, 기업세금 이런 거 해주는 곳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것 좀 해주는 곳 다 있습니다. 우리 경쟁사들이 많네요. 그죠? 중소기업 도움이 이런 데에는 들어가서 하시면 되죠. 영업을. 가서 빼서 오셔야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SNS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치상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모아놨어요. 들어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카페와 블로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또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코테라는 이렇게 SNS 마케팅 하고 있고요. 다음 코너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SNS 활용해서 그 맨티 기업을 찾으실 거면 일단은 SNS 선택하고 가입을 하셔야 해요. 선택은 뭐랍니까? 그 이제 주로 이제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많은 남자분들이 많은 SNS예요. 그래서 기업 대표들을 찾기 좋죠. 한번 찾아볼까요? 봐요. 여기 검색이 돼요. 우리 정치사금 상담은 주로 대표님 하고 하잖아요. 대표님. 대표. 대표. 대표 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CEO라고 줘볼까요? CEO. 그럼 자기들이 CEO라고 올려놨어요. 그게 아닌가 보다. 사람으로 검색해, 사람. 결과.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죠? 자기의 무슨 무슨 보드게임 카페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친구를 맺는 거예요. 일단은. 지원에 가게 많이 마시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해 보고. 친구 신청을 하는거죠. 친구 요청이 됐죠. 그죠? 친구 요청합니다. 그냥. 친구 요청하는거에요 그냥 친구 요청하는데 친구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친구 요청한거야 라고 저의 프로필을 보겠죠 제 프로필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제 프로필 딱 들어오면 제 사진이 있고 나쁜 놈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함이 올라와 있어요 명함 이렇게 사단범위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전문위원 서울지휘회장 박태준 전화번호가 쭉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명함이 올려놓는거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래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친구 수락 해줘 그럴 수 있는거에요 그죠 그렇게 친구 수를 늘린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 수가 5천명인거에요 친구를 이제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이미 기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 아니면 여성친구들이 많다 여자친구분들 자영업하려는 여자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카카오스토리 많이 씁니다 카카오스토리 여자분들은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에 가입을 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첫번째가 할거는 프로필을 잘 만드셔야 해요 프로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필 사진 잘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최대한 프로다운 모습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냥 핸드폰 찍어서 올리지 말고요 홍대나 이런 사진관에 가서 에센스 프로필 사진 찍겠다고 하면 제가 아는 곳은 한장 찍었는데 25,000원 맞다 25,000원 사진 잘 찍어서 올리세요 그건 투자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 몇끼 가입하기 카페가 때 가입하고 이런거 하고 컨텐츠를 올리는거에요 저희 코테라 있는거 받아다가 올리는거죠 카피앤페이스 하시는거에요 카피앤페이스 하다보면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올린 글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기업 RNG 역량 무상진단 서비스를 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좋아요를 누르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스북 페이지 가보면 이 사람이 무슨 무슨 기업 대표에요 그러면 저기 무상진단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쪽지 보낼 수 있죠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받겠다고 하면 제가 아웃바운드에요 그냥 가서 제가 하면 돼요 그죠 받아보고 나면 그걸 사실 무상진단 그 RNG 무상진단 하면 협약을 이어진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죠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는거에요 그리고 메세지 보내고 저희 쿠폰도 이제 쿠폰 쿠폰도 주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런식으로 진행하시는게 SNS 마케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상황이구요 딱 한시간 했네요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참가하시는 분 계시면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하고 대답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강의실에 저 혼자 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예 그냥 이제 그래서 녹화를 하는걸 중심적으로 읽고 왜냐면 이걸 녹화하면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겠죠 그죠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놔뒀으니까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분 계실거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거 다 하는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게 이제 SNS 마케팅이구요 혹시 지금 이제 온라인 들으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TV도 SNS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아프리카TV 방송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어폰 끼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집에서 방송할 수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 꽁장에 쫓아놓고 와이파이가 되고 있으면 돈도 별로 안 내가면서 방송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상담해주면 됩니다 상담해주고 뭐 공무원가 있으면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 되죠 지금 이제 질문이 없으시니까 아마 오늘 제 강의는 실시간 생방송으로는 질문을 못 받을 것 같구요 아마 이 영상을 누군가 보시면 아 제 친구요? 저는 꽉 찼어요 저는 막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은요 개인 페이스북 계정은 친구 5천명이 최대에요 제가 친구 5천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때는 친구 신청하지 말고 팔로우 하시면 돼요 팔로우 하세요 별로 그래서 이제 5천명까지 하는거구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5천명을 채우는데 한 6개월 걸렸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2만명 3만명인데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아 1천명이 거부해서 시스템이 바뀌었나보네요 그러면 승인 안되면 취소해야지 뭐 해당사람들 다 취소하세요 아 승인 신청했잖아요 저희가 제가 이런거잖아요 이런거 보시면 이제 친구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시청한 사람 제가 요청한 사람들을 아유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자기 탭에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 가서 친구 탭에 가시면 저는 그런거 없는데 친구 요청한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요 친구 안하는 사람들 친구 추가 요청한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친구 추가하고 저는 친구 신청하면 거의 다 해줘갖고 그게 없는데 여기에 친구 요청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친구 요청중이라고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 친구 신청 안해주면 취소해버려요 그냥 친구 요청을 추가해버려요 취소해버려요 취소해서 100명 이완을 만드셔야지 뭐 저는 무슨 무슨 CEO 무슨 파운더 이러면 일단 친구 신청합니다 무슨 교수님 이런 사람도 친구 신청하고 다 하죠 인스타그램은요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에요 한국 서비스가 아니에요 한국 서비스가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당연히 많죠 외국인들도 하니까 제 인스타그램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볼까요 저는 제가 팔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외국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일본사람이네 한국사람만 쓰는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한국사람만 쓰는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많이 써요 잘 찾아서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폴라라고 하시면 폴라라고 하시면 폴라 폴라 만약에 한국사람들만 하고싶으면 폴라라는거지 폴라 인스타그램을 네이버에서 베낀거가 폴라라는거에요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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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티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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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trabalhar 폴라 폴라 Kaiser 폴라 포 Valent 폴라 그 사람은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허니버터칩 강의 했다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은 뭡니까 가수 다비치 강민경씨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상 알려진거잖아요 만약에 열 명인데 열 명이 자기가 추가한 사람 열 명인데 그 열 명 중에 그 친구가 아니 이거는 있어요 방법이 전혀 없진 않고 인스타그램을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쓰다보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려주는 프로그램 같은게 있어요 돈을 얼마 내면 해준다는 것도 있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모아봤자 다 허수에요 허수 그래서 비추입니다 비추 비추 예를 들면 이런거 가능하겠죠 뭐 어떤사람에 인스타에 올려왔던 그림이 막 유명해지니까 많이 이제 볼까요 그러면 비법이라기보다 운인데요 사실 에센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들 로그인해가지고 메인페이지가 있다는 사실 상당히 까먹고 계시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메인페이지 첫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추천 그림이 올라와요 추천 그림이 여기 뽑히면 되요 여기 뽑히면 되는데 뽑히기가 쉽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요 3B가 비슷해요 3B 뷰티 베이비 비스트 그 세가지를 갖춘 컨텐츠가 올라가면 층과 늘어요 예 보네 여기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를 다들 많이 찾네요 그죠 인스타그램 홍보해주는 회사도 있죠 그죠 크몽 10만원에 에센스 마케팅 10만원에 30만권 해준대요 30만권 이렇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한텍의 자동 좋아요 언팔로우 언팔까지 하루에 760원 실제 한국의 팔로워 수를 늘려줍니다 이런걸 해주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이걸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실제 100% 한국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해준다 1명당 8원 이런걸 쓰는거에요 다들 저는 별로 비춥니다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자동관리 프로그램을 하는게 있죠 뭐 7.9원 8원은 7.9원이에요 여기도 시장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걸 쓰는거에요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네이버한테 걸어보시구요 근데 오늘 저기 인스타그램 단체촉지기는 없구요 일대일 쪽지 밖에 없어요 개인 쪽지 밖에 단체촉지기는 없습니다 단체촉지기는 없습니다 SNS는 단체촉지가 없어요 SNS는 단체촉지가 없어요 제가 장난님들 인스타그램 책을 하나 사드렸다 제가 장난님들 인스타그램 책을 하나 사드렸다 제 전화번호도 있구요 카톡 아이디도 있구요 메일 주소도 있구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저한테 그루베어로 쪽지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제 직접 SNS 쓰시면서 방법을 알고싶으시면은 쪽지 보내시고 협회에 오세요 협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핸드폰 들이대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최소한 두세명은 들을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맞춰 준비했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서 1시간 10분 아쉽지만 1시간 10분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구요 점점 저기 신청자가 줄어서 아 4명입니까 네 어쨌든 4명이든 3명이든 네 신청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다음달부터는 이 강의는 하지 말까봐요 다른 강의를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강의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여기서 마칠께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